자 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치 여기서 백스윙이 올라갈 때 잘 보세요 가는 길은 맞긴 맞는데 자 테이크 백 하고 올릴 때 어깨를 좀 더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 궁디가 더 돌아와야 돼 너무 팔로 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공 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빈 스윙으로 자세를 완벽하게 나올 시 공은 한두 개 치면 돼요 그것도 자세 교정은 드라이브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아이언으로 하셔야 돼 아이언이 완벽해야 돼 너무 진할 진팔을 사요 임팩스 만에 궁디가 확 돌아갔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팔로 훅 감아 버리잖아요 좋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enough to show you 아이언이 아이언이 그 미래 한 네 예 아이언이 아이언owad 부 으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자 첫 싱글 친 소감 한번 얘기해 줘봐요 지금 찼어요? 찼잖아요 6개 오바 지금 기쁩니다 기쁩니다 네 여러분 프로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별말씨네요 지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네